유명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5년 만에 미국 콘서트 투어의 마지막 종착지인 LA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콘서트 투어의 매출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이 주목할 만큼 테일러의 콘서트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수십만 명의 팬들로 도시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5년 만에 미국을 시작으로 월드투어 콘서트를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콘서트 전날부터 모여 파티를 열었고 콘서트장 앞은 새벽부터 한정판 굿즈를 사기 위한 팬들의 줄로 붐볐습니다. 오랫동안 콘서트를 기다려왔던 팬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콘서트장 앞에서 모여 파티를 해왔습니다. 오랫동안 콘서트를 기다려왔던 콘서트를 기다려왔던 콘서트를 기다려왔던 콘서트입니다. 오랫동안 콘서트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콘서트에서는 특별한 유행도 퍼졌습니다. 테일러의 노래 제목과 가사 글씨가 들어간 일명 우정팔찌를 수작업으로 만들어 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미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테일러의 콘서트 투어가 세계 경제에 5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GDP보다도 더 막대한 수준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심지어 테일러가 공연하는 도시들은 지역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좋아진다는 뜻인 스위프트 노믹스라는 용어까지 생겨날 정도입니다. 실제로 공연이 열리는 인근 숙박업소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객실 예약이 완전히 마감됐고 일부 호텔은 기록적인 객실 점유율을 채웠다고 밝혔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는 오늘에 걸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열립니다. LA에서의 총 6번의 콘서트 중 벌써 네 번째 날인 오늘 여전히 콘서트를 향한 팬들의 열기는 매우 뜨겁습니다. 소파이스타디움에서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